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초보 영업일을 위한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세일즈 활동에서 체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영업시스템이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우리의 뇌는 구조화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처리합니다. 체크적인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영업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면 성적이 더 잘 나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업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성과가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올해 매출을 10% 늘리고 싶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이었으니 올해는 1억 1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목표가 더 명확해집니다. 예시입니다. 작년 매출 1억 원, 올해 매출 1억 1천만 원 10% 증가, 월별 목표 약 916만 원, 1억 1천만 원 나누기 12개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전화를 걸었고 몇 번 방문을 했는지 기록하세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말처럼 활동을 기록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하루에 20번의 전화 걸기, 주 3회 고객 방문, 매주 새로운 잠재 고객 10명 발굴. 세 번째 단계는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과 페이스북 광고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지 분석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전단지 배포, 100장 배포 후에 5명의 고객 유입. 페이스북 광고, 100명 도달 후에 10명의 고객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연간 매출 목표가 1억원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에 몇 번의 전화를 걸고 몇 번의 방문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시입니다. 연간 목표 1억원, 월금 목표 800만원, 주별 목표 약 200만원, 일별 목표 약 27만원, 한 달에 22일 근무 기준. 하루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액션, 하루 20번의 전화 걸기, 주 3회 고객 방문. 세일즈 활동을 실행한 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평가하세요. 예시입니다. 한 달 동안 400번의 전화를 걸었고 40번의 고객 방문을 했다. 그 결과 50명의 새로운 고객을 유추했고 총 매출 850만원을 달성했다. 분석 결과 전화 성공률이 10%였으므로 전화를 더 효과적으로 걸기 위한 스크립트 개선 필요. CRM 도구를 활용하면 세일즈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면 엑셀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영업활동이 더 쉬워집니다. 예시입니다. 엑셀을 사용해서 고객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 각 고객의 연락처, 만난 날짜, 대화 내용 등을 기록, 주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CRM 도구 사용.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잠재 고객, 리드,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 그리고 퀄리파이드, 리드, 실제로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오포투니티, 실제 영업 기회, 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전환율을 측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 단계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프로스펙트 100명, 리드 50명, 퀄리파이드 리드 20명, 오포투니티 10명, 실제 계약 5명.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목표 설정.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월간, 주간, 일간 목표로 세분하세요. 예를 들어 연간 매출 목표가 1억 원이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 주간, 일간 목표를 설정하세요. 2. 액션 플랜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의 전화를 걸고 몇 번의 방문을 해야 하는지 계획하세요. 3. 데이터 관리. 엑셀이나 CRM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고객의 연락처, 만난 날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4. 효율성 측정. 각 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A, B 테스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 전단지 배포와 페이스북 광고의 효율성을 비교하세요. 5. 피드백과 개선. 엑셀을 실행한 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액션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을 개선할지 평가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초보 영업을 위한 체계적인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 모든 것을 숫자로 기록하세요. 2. 모든 활동을 측정하세요. 3. 효율성을 높이세요. 4.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5.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6. CRM 도구를 활용하세요. 7.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이해하세요. 이 단계를 잘 실천하면 여러분의 세일즈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